저는 사실 초딩적이라고 생각을 안하는데요 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살짝 있나봐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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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스처가 제가 좀 크거든요 그런게 많이 초딩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팬사인회 때 이렇게 막 한 명씩 사인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나 너랑 똑같이 춤출 수 있다 이러면서 제 춤을 한번 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추는구나 싶어서 제가 연습을 다시 했습니다 일단 패션의 팁은요 뭐가 있을까요? 다리가 길고 기럭지가 되면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장난이고요 어쨌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옷이 핏이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핏을 잘 찾으신다면 꼭 패션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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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